왜 지릴 정도야? 그건... 아이... 어? 아... 또 또 또 또 또 이상해 아 이상해 또 시작부터 이르기야? 너무하네 정말 아! 아... 아니!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... 아... 어! 야 구원의 불길이다! 아... 오 오 오... 뭐 오 오... 오 오... 고맙소 쿠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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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소 오 오 고맙소 으핳핳하하하하하하하 살았다 이야흐 으핳! 앗! 유삿 아 아 아 버섯을 열로 가져오는 방법은 없네 진정할 쿠파 쿠파로 죽이자 나쁜 녀석 아메 여기 없어 어 뭐지 뭐가 쑥하고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나가도 되는 거겠지 자 자 일단 쭉쭉쭉 진행을 하고 있어 쭉쭉쭉 오 많이 온 것 같아요 아이 아이 잠깐만 아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을게요 뭐냐 이게 아이 초반에 그렇게 당해가지고 이게 뭔가 되게 치밀한 맵 아니요? 라고 생각했더니만 되게 뒤쪽 가서 허술해지네요 자식 머리에 과부하가 일어났구나 오 처음처럼 끝까지 만들기는 어려웠다 이거지 그런 것 같은데 예 만들다가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았나봐 헤헤헤 난 넷 넷 넷 넷 넷 감사합니다.